해양수산부가 다음 달 초부터 해파리 피해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. 대책본부는 해파리 출현 정보와 방제 상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파리 신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. 또 해수욕객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나타나면 안내방송, 입수 통제 등 단계별 조치를 내립니다. 해파리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해역별로 민간 해파리 모니터링 요원도 배치될 예정입니다. 올해는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 변화로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해파리 성체가 나타나 해파리 피해가 클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습니다.